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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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전의 선생님이 꼭 수업을 만났다는 교육이 있으며 15분간에 한해 30분의 차원과 다이아몬람 즐기 추억에서 후추시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사 별빛 우주 4만원에서 전쟁이 됐어 언젠저의 공식 체험이 우주원으로 인해서 전쟁이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점은 제2위 청군대원 납방수 4만원을 결제한 해석이고요 상황시간은 25분 내외입니다. 상용차는 1회차 19시 40분, 2회차 20시 20분 상용차는 병원은 60명이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발권시간은 19시부터 과학관 안내대사에서 성착순 발권이고요 유일상 말씀 드릴게요 8개월 주사 수학생 이하 아동은 보호자 동반 필수입니다. 그리고 48개월 미만의 관람이 불가한 적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게 먹거리죠 여러분 다양한 먹거리로 구성된 포드트럭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반갑게 여러분들께서는 이곳 방과 드립공원 전통을 받으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해 보시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곳 방장에는 자전거를 위한 아드님 그리고 킥보드 노약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특히 윤미탄옥팀의 빛 구역물이 설치되어 있으니 안전에 주의하여 오시길 바랍니다. 네 점심 후 인공인사 강성국필페스타에 버스킹 공연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해 주실 많은 시민분들은요 우리 모드에서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 슬겁게 관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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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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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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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비유해서 간다 갈게요 지금 봤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롤씨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아이고,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함께 임시 있는 고등학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제 소개가 좀 빌렀는데, 저는 버블 아티스트, 버블 S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굉장히 좀 재밌는 고련들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꼬마 친구들이 비눗방울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안녕. 맞아요. 우리 친구 비눗방울 좋아해?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내가 이 비눗방울로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을 만들어 줄 건데, 우리 친구들 잘 도와줄 수 있어? 네. 도와줄 수 있어? 네. 알겠어. 우리 꼬마 친구들과 함께 이쁜 선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Adventures of 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